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냥을 안 하고 스킬을 쓰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내구도가 달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? 원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옷 같은 것도 그냥 가만히 있고 있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거니까 푸마 시스템이 있다고? 야... 마비넛기 게임 재밌네 어? 야 마비 유저들아 아니 현실적으로 할 거면은 뭐 나이 먹는 시스템도 있다가지 그래 그 젊어지는 회춘약도 팔고 하하... 어? 있는데? 어? 야 그러면은 뭐 배도 고프고 살도 쪄야겠네? 살찌면 그냥 다이어트도 해야되고 맞는데? 뭐 다이어트 포션도 있긴 해 어? 하... 참나 아니 뭐 낚시도 있냐? 응 농사도 지어? 아니 좀 귀찮긴 해 아니 뭐 나무도 캐야? 캠프파이어 할 때 최고지 아주 그냥 뭐 연주 악단이 있긴 해 그냥 뭐 피아노도 치고 뭐 드럼도 치고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말이야 어? 아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것도 있는데 너 혹시 마미노기 하니? 마미노기 멈춰 꺼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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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